이곳은 전북 군산시의 위치에 있으며 자세한 차량제 위치는 장미목욕탕 버스정장에서 오르빌아파트 버스정장까지입니다. 영화에서 이것은 정원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원이 한 말을 되새기며 세월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곳입니다. 앞서 소개시켜드린 철길 건널목 근처인 이곳은 영화 속에서 정원이 탔을만한 버스를 타고 직접 여행해보고 싶어 찾아보게 된 곳입니다. 실제로 정원이 탔던 버스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영화 속 버스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을 쫓아 대략의 노선을 체크해봤습니다. 장미목욕탕 버스정장에서 오르빌아파트 가는 버스라면 대부분 영화 속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영화 속 모습을 보기 위해 버스를 탔으나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 제 차 안에서 버스한 풍경처럼 촬영을 해봤습니다. 장미목 unstoppable 하지만 실제로는 버스가 신호에 걸릴 수밖에 없는 긴 거리라 아무래도 영화 촬영 때는 차량 통제를 해 버스가 계속 달릴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